멍멍이가 말을 한다 멍멍멍 그 여자가 춤추는거 한번 보려고 업버튼은 그렇게 주장창 누리면서 이렇게 준비된 bj한테는 너무 업버튼을 아키시는거 아닙니까 이거 업버튼이 너무 돈 듣는거이면 말도 안해 공짜한데 그냥 손가락 한번 까딱하면 되는건데 볼거는 다 빼먹고 있는 이미 스키더라 볼거는 다 빼먹고 업은 딴방 가서 누르고 누나가 가슴 안까서 그래 내가 없어서 안까는건 아니야 뭐 이 새끼들이 그냥 얌체야 얌체야죠 얌체가 너무 많아 그냥 인간적으로다가 그냥 세상에 어쩜 그래 어쩜 아우 지겨워 지겨워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flushed 자 추천하란 말이야 추천해 이런거 좋아하지 안경끼래 이런거는 안경 껴야돼 추천 안하면 건네준다 들어와 자기야 오늘 피곤하지? 내가 오늘 자기랑 자기를 어떻게 기분 좋게 해줄까? 아! 아! 저 의상 체인지 좀 잠깐 갈게요 이런 양아스러운 귀걸이도 뺄거야 어머! 화사해 내가 하얀색을 좀 잘 받아 언니 내일 팬카 입고 가입하겠습니다 어 세상에 할렐루야 나 내일 휴방인데 내일 휴방이야 기집애야 월요일날 와 월요일날 와서 팬클럽 가입하면 언니가 격렬하게 환영해줄게 내가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세상 미녀다 그지? 세상에 이런 어휴 진짜 나 배운 여자야 난 뇌가 섹시하잖니 어? 내가 쫙 붙는 옷 입지 않아도 나는 뇌가 섹시해 원래 뇌가 섹시한 여자가 인생을 알아 어? 나이 좀.. 지금 내 방에 한 30대 오빠들 있지 20대 초반에서 한 3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은 알거야 왜 누나가 인기가 있는지 왜 배운 누나가 인기가 있는지 알거야 알겠니? 모르는 무언가를 알려주거든 나한테 뇌 빼고는 없어요 있어 있어 어디라고 말은 안 할건데 뇌도 있지만 이거 어마어마해 너 어?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어마어마하다고 누나가 니네 놀랄까봐 감추는거야 숨겨둔거라고 얘네가 낫도 좀 가려 낫도 좀 가리지만 내가 없는건 아니라고 너 이.. 너 내가 영혼 끌어모으면 너 이.. 너 내 방 회장 나라 이 새끼야 너 어? 하하하하 전에 봤어 예쁘지 그래 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하면 이분이 나와 계시는 사진이 있어 어? 성히히님 오십개 감사합니다 아 이런거 좋아하나봐 어서와 어서와 동생 하하하하 갑자기 그거 나와 말죽거리 자동사에서 김부선씨가 어 만져봐 하하하하 무슨 고민 있어? 왜 여자친구랑 잘 안 돼? 어서와 동생 어 만져봐 만져봐 그러잖아 김부선 씨가 어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케부선 케부선이래 아 나 장사 안 해 아 진짜 없대 안 열고 나니 장사 안 해 뭐야 뭐야 문 닫아 문 닫아 장사 안 해 장사 안 해 만져봐 잘 마시네 만져봐 괜찮아 괜찮아 불 껐어 아 인스타 제 인스타 매니저분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 인스타는요 영어로 도쿄 점 케이고요 페이스북은 한글로 도쿄 케이입니다 나무랑 알라 님 100개로 감사합니다 이러면 올 사람 없을 거야 괜찮아 안져봐 나 오늘 장사 안 할게 너 이름 뭐라고? 들어와 들어와 감사합니다 나무랑 알라 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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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다 접어 접어 괜찮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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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흥분해가지고 에이 아 나 이빨 너무 턴다 나 잠깐만 여러분들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옷 갈아입고 하는데 또 케부선이라 그래라 너는 엄마 다 Rich ekwi 에이 에이 해 너는 관지에 너로 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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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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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